피자, 얼굴 피자, 가슴 피자, 팔자 피자 그럼 닭 피자, 닭날개 피자 닭날개 피자 요즘에 피자 종류가 그렇대 얼굴 피자, 가슴 피자, 웃음 피자, 팔자 피자 이렇대 앉아 먹자 닭날개 요즘에는 리뷰 써주는 게 좋은 건가 봐 시켜 먹고 돼서 빨리 온 나 먹고 싶다 빨리 먹고 싶다 병이야 빨리 와 나 밥 안 먹었지? 아 어떡하냐 양양 빨리 와 안녕 얼굴 피자, 팔자 피자 팔자 피자 응 향아 잘 먹을게 고마워 박경언니 생일 뭐라고 했니? 박경언니 생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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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생일 어 하담 수고하니 중간에 정말로 팔이 졌어? 응 팔이 진짜 길게 나온다 팔이 진짜 길게 나온다 진짜? 팔이 길어? 팔이 스프링 있는 거 같은데? 가제트네 팔이 진짜 좋아 팔이 길다고? 되게 길게 나와 진짜하네 좀 기나? 진짜 기네 팔 길면 껴로 돼 왜? 팔 길면 껴로 돼 응? 내가 그냥 하는 소리야 유련이는 부지런하고 난 껴로 뭐라고? 외국 여자 같다고 외국 여자 머리도 노랗고 이것도 노랗고 그치 똑같이 세트지 그치? 네 옷하고 가을이네 가을가을이네 언니가 줄까? 난 조금 머리불데 젤그린 보라색 따기가 포인트 이것도 글쓰도 아니야 은경이 이거 한개 먹어? 먹었어요 강아 고마워 맛있게 먹으세요 응 언니야 응 밥을 좀 보고싶은가 백년에 가서 한달에 한 번씩 가고 삼촌 이름이 한 줄 알아든가 삼촌 이름은 모르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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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 topp节 삼촌 이름은 모르째